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드렁재 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아크릴 물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크릴 물감 사용법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감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빨리 마르니까 너무 많이 짜지 말고 사용할 만큼만 적당히 짜서 사용합니다. 많이 짜두면 말라서 버리게 되니까 물감 낭비가 심하게 됩니다. 귀찮더라도 조금씩 짜서 쓰세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짜면 그림 그리다가 말고 물감 짠다고 자꾸 멈추게 됩니다. 쪼잔한 만큼 멈추고 짜고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접니다. 아껴 쓰는건 좋은데 적당한게 좋겠죠. 아크릴 기법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4가지만 알면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5가지인데 별로 필요 없는 기법 한가지를 구색 맞추기용으로 추가해 초보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기법 한가지를 참고용으로 추가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레트는 평소에 아크릴판에 랩을 감아서 사용하는데 영상으로 찍어보니까 너무 거지같아 너무 없어보여서 영상용 종이 팔레트를 구입했습니다. 종이 팔레트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전문가용으로 나온 팔레트는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 그릴 때는 닥치는대로 팔레트로 사용합니다. 쓰다가 남은 일회용 접시나 종이컵이나 뭐 아무거나 막 갖다 씁니다. 제자애가 아 애가 아닌가 이젠 나이가 제법 있으니까 어쨌든 제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좋더라고 알려준 괜찮은 팔레트 방법이 있는데 중간에 리타드 설명할 때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껍게 덧칠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화에서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죠. 물감이 마르기 전에 덧칠해서 덕지덕지 바르는 물을 거의 섞지 않고 물감의 농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물감은 팔레트에서 충분히 개어서 사용합니다. 유화 느낌의 붓자국을 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물을 많이 섞어서 물감을 약간 투명하게 해서 색을 겹쳐 올리는 글레이징 기법입니다. 먼저 채색한 색이 마르고 나면 물을 섞은 반투명한 색을 올려서 겹쳐지면서 혼색이 되는 기법입니다. 셀로판지를 겹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식 수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겹치기 기법과 비슷합니다. 세번째는 문질러서 사용하는 문질문질 기법입니다. 발임 기법입니다. 기존의 색에 은은하게 변화를 줄 때라든지 딱딱한 경계를 부드럽게 할 때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번째는 그라데이션입니다. 서로 다른 두가지 색을 자연스럽게 합쳐지게 만든다거나 한가지 색을 변화를 주면서 풀어줄 때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이죠. 아크릴은 물감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유화나 수채화보다는 빠르게 그라데이션 해야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 눈가리를 한번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임파스토 기법은 풍경이나 다른 대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눈이나 피부를 사실적으로 깔끔하게 그릴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사용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는 거라서 초벌할 때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약간 두껍게 해서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이 조금 거칠게 보일 겁니다. 연습용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많이 두껍게 칠할 수도 있지만 물감이 아까워서 다른 기법도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만 두껍게 그렸습니다. 초벌에서 피부와 눈동자를 두껍게 더 칠했습니다. 아크릴 문감이나 유화는 보통 바탕칠을 하면 좋습니다. 바탕칠은 보통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합니다.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번트엄버 같은 색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저는 아크릴화 전용지를 사용했는데 캔버스에 그릴 때는 재수를 바르고 바탕칠을 하고 그 위에 그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제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바탕색을 별로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정석대로 하면 좋지만 준비하다가 지쳐서 정작 그림은 안 그린다는 기초 연습하실 때는 재수와 백칠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캠퍼스는 재수가 약간 얇게 칠해져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연습용이 아니고 작품을 하실 때는 재수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백칠은 기본적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뭐 재수나 백칠이나 안하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마른 후에 터치를 올리면 이렇게 붓터치의 결이 보입니다. 잘 보이게 흰색으로 한번 더 겹쳐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문질러서 표현합니다. 문지를 때는 붓을 둥근 모양으로 돌리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손으로 문질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손으로 문지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코읍이면 큰일납니다. 묻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손에 묻는게 싫을 경우는 위생장갑을 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 위생적인 그림이 되겠죠. 군대에도 위생병이 있습니다. 잘 씻고 잘 닦고 정말 깨끗한 병사들을 위생병이라고 합니다. 너무 깔끔 떨다가 걸리는 병이 위생병 여성분들은 혹시 모르실까봐 훈련이나 전투중에 응급처치를 하는 병사를 위생병이라고 합니다. 설명충 퇴장 첫번째 임파스토 기법은 초벌할때 전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눈에 초벌색을 거의 전부 두껍게 더 칠했습니다. 눈꺼풀에 밝은 흰색은 특히 두껍게 칠했습니다. 눈 아래쪽도 원래는 이렇게 두껍게 칠할 필요는 없지만 연습용이니까 일단 두껍게 칠했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흰색은 거의 물감을 툭툭 찍어 올렸습니다. 눈 흰자와 홍채 부분은 글레이징 기법으로 채색했습니다. 화면상으로 짙은 갈색만 보이는데 갈색 위에 반투명한 블루와 밝은 빨간색을 겹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아래쪽 피부색이 초벌된 곳이 밝아서 어두워 보이게 브라운색과 주황색을 그레이징 했습니다. 눈동자에 무늬도 엷은 푸른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결을 따라서 겹쳐 올렸습니다. 조금 진한 색도 올려주고 해서 눈동자 무늬를 그렸습니다. 쌍꺼풀 경계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죠? 이 부분은 물감이 마르고 나서 중간색을 만들어서 문질러서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눈 안쪽 붉은색도 흰자와 경계가 생기지 않게 발임 기법으로 풀어줬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아래 둥근 방향으로 붓을 돌리면서 풀어줍니다. 아래쪽 눈꺼풀하고 쌍꺼풀 주변, 눈 안쪽 피부 주변도 모두 문질러서 풀어준 겁니다. 그라데이션은 눈동자 외곽 갈색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파란색과 그라데이션 됐습니다. 피부는 주로 그라데이션 기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눈꺼풀 아래쪽도 그라데이션 안갑니다. 아 우리 세대는 복가시가 편한데 일본말이라서 쓰지마라 해서 영어를 쓸라니까 혀가 잘 안 굴러갑니다. 우리는 다 복가시라고 배웠는데 사실 언어부분은 딱 이 기법만 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세가지 기법이 중복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기법을 고루 섞어서 사용하면 웬만한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리타드를 설명하면서 웨트앤드드라이 기법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본토 발음으로 나온 웨트앤드드라이 먼저 파란색을 칠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타드입니다. 아크릴 물감이 빨리 마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반투명의 딱풀 같은 그런 질감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색과 충분히 섞어줍니다.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유화물감 같은 효과를 줍니다. 5분정도 말렸습니다. 휴지로 닦아 보겠습니다. 리타드를 사용하지 않은 색은 색이 거의 많이 묻어나네요. 리타드를 사용한 색은 거의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닦여 나옵니다. 웨트앤드라이 기법은 물감이 마른 후에 갈필로 붓터치를 올리는 거친 질감의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회화적인 그림, 의도적으로 거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알려준 팔레트 사용법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밀폐용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안에 쿠킹호위를 깔아서 그 위에 물감을 짜고 팔레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안 그릴 때는 분무기로 물을 좀 뿌리고 밀폐용기 뚜껑을 닫아두면 물감이 마르지 않고 다음에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건 아니고 보통 아크릴이 한두 시간이면 다 바짝 말라 버리는데 그렇게 해두면 하루나 이틀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참고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초보자를 위한 아크릴 물감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돌이나 나무, 풀 같은 풍경화 소재를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